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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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아빠랑? 아빠랑 아빠랑은 생각도 못하고 아빠랑은 하나하나 이제 차가 없네? 몇 가지 오니까 이제 차가 없네? 사고 많이 나나봐 이거 머리 좋다 이거 머리 좋다 이거 훨씬 더 맛있어 이런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으면 내가 제일 맛있어 뭐라고?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도 못 발랐어 들어가자 안녕 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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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타르트 두부 타르트 두부 타르트 화장실 가도 이따꼬 육수를 다 먹어야지 육수를 다 먹어야지 존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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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다. 멍게. 해가 절로 넘어가네. 멍게 찍어있습니다. 우와. 어, 이끄럼틀 있다. 야, 이 강아지들아. 안 돼, 배 키워, 배 키워. 난 무한틀이야. 와, 주방 되게 넓다. 거실이 이렇게 넓고. 메인 침실이 하나 있고요. 샤워부스. 이쪽에도 작은 방이 있어요. 아이, 예뻐. 방이 있어요. 아, 피곤하니까. 산뜻하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짜잔, 고마워. 고마워. 귀여워. 두부마을. 어마어마하군. 아, 저의 소중한 식사. 소중한 식사. 근데 벌써, 벌써 얘는 잡았어. 뭐, 뭐, 도대. 안녕하세요. 어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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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 예쁘다. 잠시 후, 우회점입니다. 아, 수호랑 반다비. 똑같은 거 있어. 아, 수호랑 반다비.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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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삼촌. 아빠, 잘 돌려놔요. 아빠, 아빠. 왜? 오. 아빠, 아빠. susie, 나ền 이. 아빠. 사진 찍는 소리. 아빠. 물의를 prawn. 나 4개 한 번에 부를 거야. HU ek, 나가. ну, 아이, 나는 산을 올리는 게 너무 좋아. 다람쥐들 다람쥐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계단을 좋아하지? 다사람쥐들 그게 뭐야 무용과 구사에 당하는 말을 모두 적어주세요 아침에.끈속 보고왔어요 아니 뭐하길래 아예 heter H.K.라는힘 저녁래 자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날에는 마루가 너무 예뻐요 마루가 너무 예뻐요 마루가 너무 예뻐요 마루가 너무 예뻐요 수북이 너무 예쁘다 짜잔 짜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안 들어가는 거 같아? 마이크까지는 안다. 여기가 너무 좋네요. 어느 곳에서 본다. 앞에 그 주문을 주문한 반응이 좋네요. 오,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후다한 반응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계란 희망 희망 고구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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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이고 형아! 형아 말투가 말투가 없어졌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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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는 왜 이렇게 화내줄가 왔어?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많이 신경 안을 걸어 근데 이건 소중한 소중한 주인공 요즘에 오늘은 왜 이렇게 다가와서 다리 끝나는 부분쯤에 잘 회전할거야? 진짜 예쁘다 제가 희망한 주인이 다가와서 다가와서 와 여기서 맨날 공놀이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술이에요 너무 예뻐요 놀아볼게요 이곳은 이곳에는 공놀이가 많아져요 이곳은 이곳을 한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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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만드시켜요 조용히 하는 중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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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다음은 좀 걸릴 것 같던데 우리는 집에서 밥을 집에서 먹고 맞아요 이쪽에는 이 집 누가 돌파하냐고? 배고파하냐고 일부 판매대회 자기가 좀 더 이상하네 고것드판매대회 아까봐 가만히 있어봐 흐름 내가 고맙게 나는 퇴근 요새가 바로 그리고 1,000원의 통역에 전부 사과가 있다. 나는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 fundamentals은 식품으로 나아가야지. 나는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 정도돼서. 나는 고춧가루, 나는 고추야! 나는 고춧가루를 당겨서 dodgas구. 나는 고춧가루는 옵션 이 say, 저는 고춧가루가 190도нал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